3제는 꼭 풀어야 하는 건가요? 선생님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3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3제는 꼭 풀어야 하는 건가요? 3제? 저는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제 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12지신 띠별로 보자면 각 각의 다 9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세 가지 재앙이라던가 3년 동안 머문다 해서 3제라고 칭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피디님 평상시 건강했을 때는 내가 어딜 가든 무얼 먹든 아프진 않잖아요. 질병에 취약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왜 면역력이 약해지면 모든 것에 노출이 됐을 때 좀 많이 쉽게 아프거나 아파도 깊게 아프거나 이렇게 되잖아요.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그거랑 거의 같다고 봐요. 삼재라는 게 그래서 삼재때는 운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. 기운 자체가 좋지를 못하다 보니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풀이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짰을 때 뭔가 막히는 게 있고 안 좋다라는 거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삼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삼재 같은 경우에 생일달이 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치고 들어와요.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소띠랑 뱀띠랑 닭띠가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 삼재의 띠가 바뀌어요. 원숭이띠, 쥐띠, 용띠 이렇게 바뀌는데 그 분들 중에서 생일달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올 가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삼재가 좀 미리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거는 모든 띠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내가 내년에 앞두고 문서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한다든가 사업을 새로 한다든가 내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런 큰 일들 있죠. 그런 큰 일들을 좀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왜 코미로 막을 또 가래로 나중에 막 막는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. 그렇듯이 미리 우리가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기운들을 받아내야 됐을 때는 안 좋은 기운들을 미리 쳐버리고 풀어버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보통 정월달에 그런 것들을 풀이를 많이 해요. 근데 정월달이 지나고 아니면 정월달이 되기 전에 그거를 풀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 있다면 그 띠이드를 보시고 내가 3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제자분들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거나 풀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.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이런 영상을 보고 저희들보다 이쪽 계통의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뭐 소띠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소띠라고 해서 다 소띠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.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생일도 틀리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 틀린데 소띠가 예를 들자면 재물운이 오래 없을 거예요. 라고 하면 그게 다 100% 맞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신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좀 앞에 3대를 좀 잘 3년 동안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